비빔땐 빅팬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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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네 완전 찢어가지고 아 저 오늘 되게 창피하다 왜 아 이거 진짜 너무 창피한데 운동을 했어요 좀 그렇습니다 첫 회사 애들 1집 패션이요 아 형 저 근데 보니까 너무 춤만 춘 거 같아요 형 내가 좀 그만 쳐야겠다 저 너무 가벼운 애가 됐어요 너무 가벼워 보였어요 진짜 아 민지 앞에서도 계속 춤만 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지 안 보는데 막 정신이 없었어 저 그 영대 콘서트 아 나 그 부분은 뭐 봤어 아 저 민지 앞에서 계속 춤을 췄어요 민지 춤 이거 좀 찍어주세요 이거 좀 찍어주세요 이거 좀 찍어주세요 이거 자꾸 따라해요 배 배 배 I'm so good 배 배 너 생일이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 배 그거 그건데 끝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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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예쁘다 너무 많이 했어 하하하 이 장면은 기계와 혜연을 하는 그 부분을 더 이상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더 이상한 카메라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성장입니다. 이용기 시작한 내용은 이 서비스였습니다. 진짜요? 어? 진심으로요? 형 진짜 산탈까요? 저희 산 한 번 타려고 하는데 자 힘이 들 때 모두 산을 타자 30분 뒤에 정상에서 만나 자 힘이 들 때 모두 산을 타자 30분 뒤에 정상에서 만나 아 예 촬영하다 다쳤어요 허들 뛰기하다 어디? 3주를 무슨 허들? 허들 뛰기하다 발 잘못 지켜서 거기가 넘어진 거야? 네 삐끗해가지고 삐끗한 거 안 넘어졌어? 삐끗했어요 넌 너를 믿고 다니냐? 휴흐흐흐흑 자기 홍보인데? 여기 둘이야 YGS 베스트에요 베프에요 베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핰 근데 되게 이상해 되게 옹여해 뭐가 이상해요 뭐야? 응 지금 우리 안에서 뭐야? 아니요 아니야 아 이거 TNN에서 보낸 거예요? 뭐라고 하는데요? 이거 바꿨는데 등무새가 스케줄이 가능한지요